한글자막 by 한효정 함께 찬송합니다.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엄한 길보단 그저 물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모금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날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모금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다행팀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우리 목소리도ople pragAT합시다 다시 montrum 앞에 다시 모금 앞에 내려나온 선에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버리니 다시 모금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버리니 다시 모금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버리니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더 고백합시다 다시 모금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버리니 다시 모금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버리니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고백을 올려드리시면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돌아가 주님과 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